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각 후보별 정책과 공약 대결 역시 본격화되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경남은 농어촌 지역구가 많아서 농업 분야에 내는 카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비슷하거나 내용이 접근하기 쉽지 않아서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꼼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거창 농업회의소 김웅규 사무국장 그리고 경남도 정책자문단 유진상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 국장께서는요. 지금 거창군에서 거주하시고 또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맡고 계시고요. 경남도 농정혁신 분과위원장도 수행 중이십니다. 이번 총선 농업 분야 관련해서 정책 공약 꼼꼼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매번 중요하겠지만 현장에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점에서 농업 정책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전체 인구 대비해서 채 5%가 되지 않는 농업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내용이긴 하나 이런 선거 시기에 가장 소외받고 있는 부분이 저는 농업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농업 관련 전문가나 현장 출신 활동가들도 거의 없고 또 비례 후보들의 이런 구성을 보더라도 당선권에 들어있는 정당은 민중당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농촌 사회의 현실, 농업의 악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농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비중 있게 이런 총선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농민들에게만 피해가 고스러니 적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도시 소비자들에게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가 저는 사실 대단히 위급한 상황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봐서도 알겠지만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런 식량 전반에 대한 문제들이 좀 늦었지만 이제 수면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이런 선거 시기와 맞물려 어떻게 농업 정책, 농촌 정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많이 소외된다는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남 지역 농업인들이 역대 선거 그리고 이번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한데요. 유희원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농업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농업은 식량은 유사시 국가의 전략무기가 될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사실 자주 국방을 이야기하려면 식량 자족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저희는 식량 자족, 자급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특히 경상남도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전라도하고 같이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농수산물 생산 지역이고 근데 그 중요도에 비해서 선거 영향력은 그동안 너무 미미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그냥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께 인상만 잘 보이면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났잖아요. 농어촌에도 다 어르신들도 컴퓨터 통신에 익숙해졌고 네트워크가 다 확산돼서 과학농업, 청년 농업인들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하고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됐고 특히나 코로나19 영향이 이번에 좀 미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 이게 지나고 나면 이전과 이후 세계 문명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서구 문명이 오리엔탈리즘을 전부 이렇게 하등시 여기고 말살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역주의하고 지속가능한 자족적인 도시 이런 것들인데 자족적 도시가 되려면 결국은 농어촌에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이게 같이 직접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마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없습니다. 수입품이 너무 많고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19 이후에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후보들도 여기에 맞게 좀 대비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득이라든지 가격 안정이라든지 그리고 말씀하셨던 청년 농업인 육성 이렇게 각 당이 내세우는 농업 관련 공통 정책들이 있습니다.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반기는 입장도 있고요. 반대로는 예상했던 정책들이어서 새로운 게 없다 이렇게 나오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유희원께서는 이번 정책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정책이 항상 새로울 필요는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발적이고 새로운 정책은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여야 상관없이 농업에 대한 소득 보장하고 가격을 안정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데 거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데서 저는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아까 제가 국방 이야기 했는데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수입하고 있는 나라에서 갑자기 농수산물 끊으면 그냥 전쟁이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각 당의 간단하게 우선 대표적인 농업 정책을 살펴보면 민주당에서 내놓은 게 공익직불금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전에 그동안 농민들한테 이렇게 기존의 직불 면적 단위로 직불 금액에다가 플러스 알파 환경 보존한다거나 농촌 공동체를 유지한다거나 친환경 식품 안전 그런 농수산물을 생산한다거나 이런 경관을 보존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추가금을 더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강화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다 공이 똑같이 농민수당이나 농민기본소득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둘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당은 농민의 활동에 따라 약간 차등이 발생하는 거고 농민기본소득은 그냥 전체한테 다 주는 겁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개념이고 그러면 농민들한테 왜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돈을 우리 세금을 막 주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존을 해주는 거고 사실은 또 뭐가 있냐면 수매 전까지 농민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일단 월급처럼 돈을 주고 나중에 수매가 끝난 다음에 일정부분을 회수하자 이런 정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에서 제시하는 농업인 연금제가 있는데 정년이 되면 직장인들처럼 연금을 받게 하자 그런 돈이 문제가 되겠잖아요. 그런데 연간 한 120만 원 선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TV에서 청년 농업인 자주 등장하는데 여론을 반영하듯이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당에서 공통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각 당이 정책에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오히려 시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 국장께서는 이 비슷한 공약들 중에서 어떤 정책에 제일 관심이 가셨는지 기존에는 농민들이 직접적인 농업활동, 소득활동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에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치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에게 직접 지불하는 농민수당이나 기본소득을 법제화하는 이런 정책이나 공약이 공의 모든 정당들이 함께 내놓는 걸 보면 그런 농민들의 공익적 역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 이런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수적 입장이었던 그런 정당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결국은 이게 실현되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저희들이 확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은 대단히 우리 사회의 이런 직면한 현실로 봤을 때는 대단히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총선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걸 다시 위시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농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농지를 소유하는 그 주체는 농민이어야 되는데 농민 외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런 불법 형태가 많은 것을 한번 농지 문제를 건드려서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이런 민감한 공략들이 나온 정책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에서 이게 이미 많이 입법화되어 있는데 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농촌에 고향사랑 기부를 함으로 해서 세금을 내므로 해서 소멸하는 농촌을 도시와 함께 합의해서 지키기 위한 이런 고향세를 한번 도입해보겠다라는 이런 공략도 상당히 저는 이체롭다고 생각합니다. 3%에 머물러 있어요. 농업 관련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그래서 5%를 올리겠다라고 지금 많은 후보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 매 신고 때마다 나온 얘기고 우리 농민들의 사실 수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후에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중요한데 자칫 이것 또한 의지는 가상한데 당선하고 되고 나서 그만큼의 노력을 사실 너무 안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당선이 되면 오히려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발전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고 있고 정당의 공통의 공약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발전된 양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농촌, 농업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성숙되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이다. 선심성, 이벤트성 공약 의심이 간다.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렇게 봐도 될까요? 조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고요. 이후의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은 날카롭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남 지역 농촌 상황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개선시킬 만한 정책이 있는지 이게 또 궁금한데 김 국장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앞서 말씀드렸던 농민수당이나 농업인들의 기본소득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조건 또는 농촌에 거주하는 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가가 보편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인정해준다는 거고 공익적 역할을 이제는 법적으로서 그걸 보장해주는 것들이거든요. 여기에 더 중요한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분들을 소위 농민들이 그런 생산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정해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런 국민들의 신뢰를 농업문제, 농촌문제, 먹거리 문제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이 이미 이슈화되고 함께 만들어져가는 이 과정들을 봤을 때는 저는 다음 국회가 시작이 되면 법적으로서 완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행 가능성은 좀 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법안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보편적으로 지속적으로 의견들이 나오고 이것이 정책으로 만들어지지만 이번 공약 중에서는 사실 참신성이나 혁신적인 내용들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기존의 것들을 다시 한 번 반복하는 또 이 정책들을 다시 한 번 써먹는 형태는 있는데 지금의 이런 시대적 흐름, 농촌의 어려운 조건 속에서 뭔가 더 혁신적인 제안을 해내는 이런 정당이나 후보들은 아직 좀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일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농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부 공천을 못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혹시 각 당이나 지역 후보에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이 자리 비로소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요. 농촌 지역에 운동을 하시는 후보자들이 제일 자주 쓰시는 말들이 나도 농민의 아들이다. 농촌 출신이다. 어릴 때 농사 좀 지어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농민들에게 뭔가 접근을 아주 용이하게 하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중앙정치 또는 관계 또 예산을 끌어올 수 있을 만한 능력, 전문성을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전체 정당의 몇 면이나 출마한 우리 후보들의 몇 면을 봤을 때 이 중요한 농업 문제, 농촌 문제에 오로지 집중하고 고민하는 현장 출신의 농민들 또는 농업 관련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 힘이 상당히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또 어떻게 평가가 되고 실제 원내 진출, 의호정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실제 정책 정당 그리고 농업 관련 전문가로서의 그 면모를 우리 농민들의 좀 전폭적인 힘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거대 정당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소수 정당도 그 목소리를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실현 가능성을 이번 총선에서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좋은 농업, 농촌 공약들은 뭔가 이렇게 좀 필요하다면 상대 후보의 공약들도 적극 좀 이렇게 도입해서 이것이 전체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함께 그런 상생하는 모습들도 책임성 있는 정치권이 좀 함께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 유 의원과는 저희가 청년 관련 공약들을 또 짚어봤습니다. 일자리 정책에서 세부적인 게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각 당의 농업 관련 정책들을 보면요 청년과 농어촌을 좀 연결해서 효과를 더 증폭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TV 보면 마치 농촌의 청년들이 연예인처럼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보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 인기가 식기 전에 제대로 된 정책을 투약을 해가지고 빨리 시너지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도 이게 잠깐이거든요. 저렇게 뭔가 붐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된 정책들이 투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여야와 무관하게 그냥 참신하고 현실적인 정책들을 한번 쭉 정리해봤는데요. 우선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위해서 지역관리기업을 만들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관리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스마트 농업을 위한 혁신 밸리를 만든다는 건 지금 시범지구도 몇 군데 했었고 지금 요즘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화이트 칼라 요즘 젊은 친구들이 화이트 칼라 입고 커피 마시면서 컴퓨터로 농사 짓고 드론으로 농약 뿌리고 주말에 한번 가서 직접 땀 흘리고 확인해보고 이런 것들을 꿈꾼단 말이죠. 지원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농어촌 뉴딜 사업을 확대하자는 건데 저희가 지금 국가이산에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데 그것들을 좀 농어촌에 포커스로 옮겨서 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농촌문화 이장 제도는 농촌하고 도시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장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귀농을 돕거나 이런 활동들을 결국은 젊은 친구들이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후계농 10만 명 육성 저는 더 20만 명 육성도 조금 이벤트성이 강하긴 하지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쌀뿐만이 아니라 기초농산물에 해당되는 것들은 국가에 수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식량 자금률을 법제화해서 정해서 자금률에 못 미치면 국가이산을 투입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GMO, 이건 청년하고 상관없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약들이 조금 현실 가능성이 있게 더 진척이 되려면 어떤 부분이 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거든요. 결국에는 농민 후보가 너무 많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농민 정책에 대한 공약이 디테일한 당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게 결국 현실화시키는 지름길이고 도시하고 농촌이 교류를 하고 직접 수매를 하고 이런 걸 넘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도시는 자급자족 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농어촌에 힘을 실어줘야지만이 도시가 자급자족이 될 수가 있거든요. 들어오는 에너지와 농산물로 나가는 거 거의 제로가 될 정도로 하는 유토피아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가깝게 계속 하려면 결국은 도시에다가 재원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농어촌에 투자를 해야 우리가 먹을 기본적인 식량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한 도농 교류의 수준을 높이고 재원을 농어촌에 많이 해야 되고 만약에 밀도 높은 도시일수록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보면 훨씬 더 피해가 크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도시농촌이나 가족농 그다음에 기업과 농촌 그다음에 지방정부와 농촌 이렇게 패키지로 묶음들을 정부에서 많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과 도시가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그래서 이제 도시가 내 삶 속에 일부가 되도록 농업이 그리고 도시에서 농어워을 하는 게 테레비스 시청하고 모니터링해서 내 거 농산물을 보는 것처럼 일부가 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국장께서는 또 농촌 현장에 계시고 젊은 층에 속하시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반가우실 것 같아요.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또 고령화되고 또 이탈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하는 정책의 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아쉬운 건 여전히 농촌의 소멸 속도가 빠른 것에 비해서 이런 정책의 혁신들은 대단히 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농정으로 많은 예산이나 또는 많은 시스템들이 이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가 가장 중요한 첫 단계에 놓여 있기도 한데요. 국가정책들이 이렇게 많이 지방 쪽으로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이양될 때 우리 지역은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사람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행정조직 또는 이런 인력운용 계획들이 대단히 아직까지는 미약할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주도로서도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민과 간의 지속적인 협력의 가능성들을 이제는 좀 많이 발견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남이 안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과 또는 민간의 참여 또 다양한 이런 지방농정 이양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개편들을 함께 고민해야 되고 여기에 청년들이 거기에 맞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구조 또 농촌은 그만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이런 어떤 다양한 시책들을 함께 고민하고 발굴해 나가는 실험들 이것들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뭔가 좀 드러나고 공론화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거창 농업회의소 김은규 사무국장 경상남도 정책자문당 유진상 위원과 함께 이번 총선의 정책 중 농업 분야를 꼼꼼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에 도움되는 시간이셨길 바라면서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4.15 총선 관련 대답 및 뉴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뉴스 중에 우리가 만든 뉴스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수많은 일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제보가 곧 뉴스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